오우, 오우, 오우. 많이 따가우세요. 봐, 봐, 봐. 오우, 오우, 오우. 이거 저 카사노바가 좋아하는 게 굴 아닙니까? 카사노바, 나폴레옹 다. 옛날에 시저도 왜 전쟁을 해놨면 그것 때문에 썰이 있어요, 굴 때문에.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의외로 굴 좋아하고 특히 벨기에 유명한 게 홍합요리가 되게 유명합니다. 그리고 근처에 있는 네덜란데 이루서카라는 데에 있는 굴이 되게 유명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수출해요. 그래서 그런데 제대로 만났네. 남의 바위굴하고 이 벨기에 셰프가 제대로 만나면서 오늘 세계 최강의 굴 요리를 맛보셨지 않을까. 이 바위굴로 가지고 우리 경상도에 내림없이 고조리스에 있는 비법 이걸 총동원해서 한식을 배우러 온 이탈리아의 이 잘생긴 젊은이한테. 앞에 하다. 예. You wanna change contest? No, no. No, no. You can go there. You can go there. You can go there. You can go there.